60부터는 이게 뭐냐면 60하면 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인생을. 반. 그럼 61살부터는 한 사이예요. 한 살씩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60대는 젊지 않아요? 젊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60부터야 나의 인생을 해서 무슨 60부터 라고 적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해가 가겠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 10년 이상 노래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래 살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기 오신 분들만 30년만 딱 사자 줍시다. 걱정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30년 더 이상 살면 꼭 자식들한테 그 진짜로 그 하지 마자고. 자 그래서 이번엔 인생의 의뢰 노래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경험에 자신갖고 정신없이 달려왔더니 60대다가 돌아보며 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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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없이 살아왔는지 산다는 것이 별건 아니다가 부모님 닮아라 그렇지만 아직도 난 정신이니까 나는 새 벌벅들어지게 내 인생이 인생은 또 다시 시키다 인생은 역시 또 다리가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